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이 빵은 나의 몸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 먹는 자들은 죽음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 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누리리라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로다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딱 되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